이거 다 팔아도 한 30만 동 정도, 30만 동도 안 되겠죠? 아, 그래서 잡을 땐 지금 생각하네. 이 정도면 그래도 베트남 쌀국수는 먹을 수 있겠지? 한 그릇 먹을 수 있던데, 두 그릇? 쓰레기. 아이, 감사합니다. 땡. 땡큐. 지금 가만, 이거 잘 팔아야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팔지, 이거? 개 사세요! 돌아 사세요! 이게 다 팔면 형 얼마나 될까요, 이거? 하여튼 쌀국수는 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만 동. 20만 동? 어. 야, 나 우리, 우리 조카 안을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안고 있습니다. 야, 그냥 여기랑 과일이랑 물물 교환했으면 좋겠다. 그래. 어, 어른이다. 어, 어른이다. 어, 어른이다. 이거. 뭔가 뭐 믿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어, 어른이다. 야, 야, 쌀국수 냄새. 아, 쌀국수 냄새. 아, 이거 고소한 냄새. 아, 쌀국수 냄새. 아, 이거 고소한 냄새. 아, 쌀국수 냄새. 오빠, 바오니에 와? 어? 바오니에 와? 어?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만동. 만동. 자, 먹고 싶어 빨리 돈 벌러 갑시다. 아.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거 쌀국수 물 올게요. 형, 고소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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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할게요, 고소할게요. 어, 형 먹는 것밖에 안 보여. 형 먹는 것밖에 안 보이죠? 빨리 가자,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끝났지 못 해야 되니까. 아이스크림. 아, 나 진짜 한국에서 아이스크림 먹지도 않는데. 여기 오늘 더 땡기네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하고 팔아야지 이걸? 형 이거 뭐라고 하고 팔아야 돼요? 사세요. 그냥 시장에서 빼놨고 사시는 분은 양식껏 그냥 돈 달라고 그러면 되지. 돈 보고 가져가라고. 우리 은행 좀 들어가다가 좀 시원하게 좀 하면 안 돼요? 여기도 은행 시원하나? 여기도 은행 시원하나? 전 세계 은행은 다 시원하잖아. 안 돼 안 돼. 여기도 은행 시원하긴 하다 이 근처가 나도. 시원하긴 하다 이 근처가 나도. 야 여기 아는 시장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팔지 이걸? 아 진짜 억나쁘다. 퇴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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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수. 퇴수한 개가 왔어요. 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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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이 뱃이 뱃이